그래서 인재나 행정참사 지금 언론들은 정신 차려 행정참사로 지적하잖아요 진보 중도 보수 언론을 꺼내면서 행정참사 지적해요 행정참사 맞습니다 매뉴얼도 있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주최 측도 없는 행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리고 병력을 배치하려고 했어도 서울시내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라만 했고 난리메이라만 똑같은 거예요 예견해놓고 예전보다 병력도 심지어 예견했으면 예전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것도 잘못된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최소한 예전 같은 대책을 세웠어야죠 2주 전 정도의 대책을 세웠어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전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지금 보도나 이런 걸 보면 현장에 있던 사람 파출소에 참산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찾아가서 지금 앞산할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날도 그런 보고가 있었고 글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전부터 상인들 또 큰일 났다 파출소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아니 예를 들면 거기도 분명히 방송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앰플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 앰플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경찰이 현장에 못 갔다 하더라도 그 집회장에 보면 얼마나 큰 방송장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시잖아요 지금 대규모 압사 사고가 걱정이 되니까 지금 절대 밀지 마십시오 혼자 반대해서는 서로 양쪽으로 물러나십시오 뭐 그런 방송이라도 상인의 방송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상가에도 보면 상가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 조치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동원했어도 아니면 경찰차에 얼마나 그 앰플 집회하면 진짜 집회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집회하는 사람들 경찰이 막 괴롭히는데 막 인도를 침범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불법이다 하면서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제 대집어 보면은 어떻게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냐 아직도 이 기사를 보면서 믿겨지 않는다는 분이 많으시고 전 국민적으로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하나씩 따져보고 제외방지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배경에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황당한 말을 한 번 했었죠 온전 사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온전 업계는 안전이라는 낡은 관념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안전에 얽매여서 온전 사업 소리하지 마라 네 바로 그런 자세 그런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을 유축시키니까 폐지시켜야 된다고 한 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신호입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와 집권 여당이 맨날 나와서 온전에도 안전 신경 쓰지 마라 온전에도 사람 그렇게 1년에 2천 명 안팎 죽어가는 산재 때 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긴 건데 그 기업을 또 유축시키는 거라고 막 폐지시키고 무력화를 추진해요 자 그럼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서울경찰청 대통령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일 없겠지 주최측이 없었고 우리한테 연락도 안 왔는데 주최측이 없으면 더 위험할 텐데 그래도 별일 없겠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온전도 온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온전 사업을 우리도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기업활동이 이축되겠지만 안전 최우선이다 이 법은 더 강화해야 된다 미안하지만 기업인들에게는 그리고 폭우참사 때 불평등 재난이다 폭우참사 때 대책 세운 이때 폭우참사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에서 참사했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그건 이미 보고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고가 상주압사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남 분당에 판교환풍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축제 특히 코로나 눈에 살았잖아요 3년 만에 대규모 축제가 부활했으니 특히 제일 많이 앞서 할 정도의 축제는 집회가 아닙니다 집회에 그렇게 과잉대응하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할로윈 축제 같은 게 제일 위험한 축제 위험하죠 안전문외한이 보기에도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것도 넓은 광장에서 집회가 아니라 좁은 너무 좁고 경사라고 했고 따닥따닥하고 전철역하고도 봐도 맞닿았네요 해피니며 전철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올라오는 사람하고 내려오는 사람 덜 얽힐 텐데 계속 올라오고 저도 이태원 몇 번 가봐서 알죠 옛날에 주한미군 집회하러 가보고 그랬다만 지하철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었잖아요 인도도 좁아요 넓지가 않아요 이태원은 전체적으로 좁고 계속 올라오게 되고 이게 그때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새 방향에서 계속 오고 계속 뭉치고 병명 현상이 있고 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만난 만남의 장소거든요 일본 출구 앞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파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행정당국 과연 뭘 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 물론 이게 축제가 아니다 축제의 복은 없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 말이 이것도 너무 황당한 거짓말인 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자체 축제 했잖아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 기자님 혹시 아셨어요? 축제에 있었다는 거? 네 2주 전에 잘 몰랐죠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이태원에 무슨 축제가 많고 망국기가 자주 걸려 있고 그래서 그런갑다 했지 출전 축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100만명을 몰랐다는데 근데 할로윈 축제는 저도 알았어요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지자체에서 보고한 축제보다도 언론은 훨씬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위험하다 또 SNS에서 사람 너무 많다 힘들다 하고 해야 되는 건 지자체만 알고 있는 일반 국민은 모르는 그런 축제는 오히려 시간 안 써도 되죠 그건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해당 지자체를 뛰어넘는 서울시 행안부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해당 지자체가 신고한 축제 말고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서 어마어마하게 가고 이미 실제적으로 몇 십만이 몰렸던 게 입증이 됐고 위험하다 하고 할로윈 축제 같은 데를 챙겨야 되는 거죠 더더욱 챙겨야죠 해당 지자체가 신경 안 쓴다면 신고를 안 했다면 오히려 지적도 하고 아니 용산구에서 몇 십만 모이는데 코로나 이후라서 훨씬 더 많았고 뻔한데 용산구가 솔직히 뭐 했냐 이상민이가 지책했어야죠 윤석열이 지적했어야죠 지무실에서 그러라고 우리 국민들이 권위를 주고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권한을 주고 세금을 운영을 하고 지금 우리의 헌법 지방자치법 경찰청 직무집행법 재난안전관리법에 다 그런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니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경찰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접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있다 아니 상인회한테만 연락해서 상인 방송으로 긴급히 거기를 막거나 아니면 못 막으면 거기가 지금 위험하니까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 본인들이 방송 안 되면 상인회에서라도 방송이라도 그게 위험합니다 다 뒤로 물러서주세요 그만 들어가세요 우회하세요만 했어도 한 시간 전부터라도 네 아 참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수록 이 참사 아 참 아니 어떻게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안전전문가도 아니고 광장에서 열려서 위험성도 거의 없는 저희 촛불집회에도 저희가 자봉단을 수백 명을 배치하는데 그렇잖아요 대청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비교도 하기 싫은데 너무 한심하고 너무 한스러워서 감히 비교해 봅니다 2주 전에 구청이 주최하는 축제는 천 명이나 깔았다면서요 천 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답니다 네 자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학생 사망자 6명이다 중학생 1명 고교생 5명이라는 말은 오늘 오전에 어떻게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그때 제일 흔히 말하는 저희도 그 시절을 통합했지만 가장 피끓는 청춘 아닙니까 경험은 또 그런 대규모 축제 경험은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 써야죠 사회와 기성세대가 그런데 교육부 이야기 나왔으니까 교육부 암튼 윤석열 의원권은 집단적으로 미쳤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제일 먼저 바뀐 방침이 뭡니까 11월 5일 날 중고생들 윤석열 퇴진 집회 그거 갑자기 그 집회를 왜 거론합니까 이 참사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무슨 안전사고 있을 것처럼 이순신 동상 앞에서 보인다는데 그쪽에서 그 넓은 데에서 무슨 안전사고 생깁니까 물론 어른들이 저희들도 연계된다니까 당연히 안전책임 챙길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쪽 참사를 정치적으로 당장 중고생 단체에서 그 비참한 참사가 발생해서 우리도 집회를 연기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논의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교육부 차관이 그 집회에 문제 있다 위험하다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부 차관이 그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그렇죠 지금 경찰의 또 입장 속보 나온 게 있는데 이태원 참사 악의적 비방 신상 유포 적극 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잘못된 정보라고 있어서 그런 것도 내리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협조 요청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유언비어를 처벌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수사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오히려 수사는 진짜 애도하고 책임 이렇게 온 국민이 책임자 언론에 나서서 규명하고 원인을 그 다음에 서서히 시작됩니다 왜 대검이 갑자기 수사본부를 끄립니까 바로 검찰 독재국가라는 무슨 경찰이 질이 잘못했고 이런 사고가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누구를 처벌한다고 겁을 주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이런 정부의 책임이 어떤 게 잘못됐고 또 어떤 부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진상을 밝히기 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이제 우선 정부는 지금 추모기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언비어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이다 이런 또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추모 분위기 국민 온 국민의 슬픔에 있는 추모로 분위기를 몰아서 추모하지 말아도 합니다 애도기간 설정하잖아요 다 애도해요 조기 안 걸어도 다 해요 전체적으로 너무 과잉이라는 비판도 많아요 지금 갑자기 그전에 안 하던 걸 하니까요 그전에 세월호 참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하잖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그건 협조해 줄 수 있어요 애도기간 뭐 조기 다 그 다음에 자제 심지어 저도 뭐 모임을 취소할 정도니까요 사적 모임이다 하더라고요 다 협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약간 전체주의적이고 답은 이상한 정치구도 했어도 근데 무슨 안 추모하면 추궁도 못 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나가서 근데 산재를 당했었다고 쳐요 아버지 가서 제일 먼저 추모하죠 사람들도 오죠 근데 첫 마디가 뭡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여쭤보죠 산업 현장에서 50개여서 돌아가셨대 뭐라고 아니 지금도 50기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없었어 회사 사장 놈은 어떤 놈이야 회사 어디야 이게 이제 추모하면서 추모 동시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애청자들 제가 지금 과잉된 이야기 하나라도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도 어떻게 사고 당했으면 저 막 차량에 반려동물 사고 있어도 그 다음에 그 차량이 과속을 안 했는지 물론 우리 반려동물 책임도 있는지 다 따져보잖아요 일단요 너무 슬픈 아중에도 그렇죠 그래야 만약에 너무너무 억울하면 그 억울한지 그 언론을 달래주는 거잖아요 달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 재발방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재발방지 안 하면 책임 추구 안 하면 완전히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윤석열 이건 정부 이건 절대 과잉 아닙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주체자 돕는 거 알았다면서요 그러면 주체자가 없으니까 더 행정당국 경찰에 나섰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34조 6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안정권 보장 의무 조합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재해 재난과 또 아는 이런 안전상의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체측이 없었다는 그런 행사 지역 행사다 이런 의무 그런 얘기만으로 그건 오히려 더 직무유기입니다 주체측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직무유기입니다 주체측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더더욱 대책 세워야 되는 겁니다 헌법 재난안정관리법 지방자격법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태도 나오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계속 건들건들고 현장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장례식장 가던 아까 말하는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아랍이 돌아가신 현장에서도 이런 짓 안 합니다 거기서 아 저기서 죽었어? 저기야? 현장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이 우리 젊은 넉들이 그동안 2, 3년간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삿대질을 하고 여기서 많이 죽은 거하고 반말을 합니까? 참 곱씻어볼수록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만큼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부터 분양소가 설치가 됐고 국가 애도기관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 사안이 왜 이런 참사로 이어지게 됐는지 용산과 경찰이 안전대책이 없었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이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이태원 참사는 행정참사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입장 이건 저희가 좀 보면서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도 이 사안은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재벌방지 대책도 확실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